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저는 아주 인자하신 큰아버지 댁에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Father's Day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혹시 감사의 말을 들으셨나요? 아버님들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죠. 아버지 분들은 서로 그렇게 격려하죠. Happy Father's Day.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뜻깊은 Father's Day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차질이 있어가지고 본분이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은 맞고요. 10장에서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아이들과 또 어른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o are you?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Who are you? 아이들은 되게 심플하게 답을 합니다. Who are you 했을 때는 자기들의 이름을 대죠. 보통 I am Michael, I am Jennifer, I am a boy, I am a girl.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직업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I am an engineer, I am so and so. 이 모든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물어봤을 때는 조금 더 성경적인 답을 전 구했는데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적인 답은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 답을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법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2017년도인가 법을 바꿔가지고 그 젠더 이슈 있죠. 그 성별이 31가지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DMV에도 지금 칼리포니아가 그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Who are you? 젠더 라인에 아무렇게나 적어도 이게 다 허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의 법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죄가운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아니하면 그냥 그 죄가운데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신경 쓰고 그리고 또 올바른 것을 무엇을 토대로 성경을 토대로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답은 Who are you?의 답은 이렇게 나와야지 정답입니다. 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 이 질문을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확실히 확고하게 대답을 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Who are you? 2부 예배 때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이걸 할 때는 웃으면서도 좋아해요.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다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해주세요. I am a child of God. God created me in His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me and gave me a purpose for this life.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가 그냥 여기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For His purpose, our life. 그것이 우리 신앙하는 성도님들이 찾아가야 할 과제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일이고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동행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이딩 라이프 프로젝트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매일 저와 또 가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독센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시인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셨나요? 그것을 하셨을 때 마음의 깊은 감동과 기쁨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이 시인을 할 때는 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는 우리가 죄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sin에서 righteousness, 칭이로 변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누구가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은혜의 자리로 오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 마음의 태도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지금 감사가 넘치나요?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큰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조그만 것부터 감사하는 게 감사의 진정한 삶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말을 합니다. 가르치는데 제 아이 둘이 있어요. 12살이랑 10살이랑 딸, 아들인데 사역 장소에서도 그렇고 저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가르치는 게 많아요. 뭐냐? 걔들이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추어야지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조그만 것이라도 제가 돕고 아니면 베풀면은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타임아웃해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you need to say?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쑥스러운 아이들은 비비 꼬면서 Thank you. Thank you란 말이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라는 말이 우리의 기분을 바꾸고 또 우리의 시작되는 하루를 하루의 전체적인 무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한 만큼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누구라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해하셔서 베드로야 그러면은 너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러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토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금사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한 번은 되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젊은 부자 청년은 네 이것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는 너의 부를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됐나요? 그 청년은 갑자기 근심에 빠졌어요. 자기는 자기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의를 받았을 때 이분은 따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그 부 그거를 피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 컨티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얼마 전에 불과 지난주였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점심 때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원래 2주 동안 있기로 했는데 한 주가 연기가 돼가지고 어저께 돌아왔는데 가게 된 이유는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제 아버지 가정역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갔어요. 그런데 저를 모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 목사님 되게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저 건강합니다. 제 자신도 건강하다고 믿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위랑 장 내시경을 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스페셜리스트 의사를 만나보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장 내시경을 두 번 했어요. 2주 만에 그러면서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갔는데 거기서는 당일날 퇴원을 못하고 하룻밤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평생 병원에 입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입원을 하게 됐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생각은 이거였어요. 제가 스무 살 때는 서른 살이 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앞을 계속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성장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되게 큰 희망을 가지고 의욕이 되게 충만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흔 중반이 되니까 앞은 보지만 내가 살아온 발자취 내가 정말 과연 잘 살았나 뭐냐 그 당시에는 제가 큰 병이 발견이 돼가지고 의사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듣지는 못했어요. 내일 이제 아내가 의사랑 만나가지고 결과를 듣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어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천국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걸 그리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위로 살 수 없고 우리가 부모한테도 얻을 수 없는 거 그거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그 짧은 하룻밤이었지만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그러한 그 병원의 입원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릴 때가 많잖아요. 왜냐 특히 이 지역에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은 브레이크를 좀 밟고 그리고 또 이 타임아웃을 가져야 될 그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들도 저처럼 병원에 입원하여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자기 전에 깨어나서 하느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지 않고 날로날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왜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음 다음 그 슬라이드로 넘어 주시겠어요 여기 여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군가에서 또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보내신 자가 있어요 보내신 자는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부탁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Good News 가스프를 전했다는 거예요 보내는 자는 하나님 메신저는 믿는 분 그리고 리스널은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 리스널 그러고 나서 그 리스널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블리블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사도가 이 얘기를 그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도 있었고 그 전에 고약시대는 뭐죠 선지자들도 있었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했어도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도 성경이고 그 사람들은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자는 대로 갈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성립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 내 삶은 예수님의 피흘리심으로 내가 죄값을 페이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페이해 주셨죠 그래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면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 네 가지의 그 동그라미를 이제 우리도 개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안 믿었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으면은 또 내가 메신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그 외딴 은둔형 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최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매 순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남자분들은 아빠들이 많잖아요 내가 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빠가 되겠다 그게 제 십자가예요 왜냐 아이들이 매일 천사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아이들 보면 쏙생길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때도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고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훈육을 시키면 그게 나한테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마찰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의를 내고 싶고 내가 맞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데 꼭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봐야죠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거가 계속 컨티뉴 됐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또 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하는 게 그게 교회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이 잘 형성되고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 사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저와 제 가족과 가이딩 라이프 프로젝트 GL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우리가 교회일 그리고 또 선교일 이거는 육적인 일이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로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매일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동력을 해주시고 또 사역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역지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차 안 막히면 한 35분 정도 사우스앤옷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사역 대상은 이민 1세대 주로 아이들이에요 저도 12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제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특성이 지역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데 차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부모 가정이나 양부모가 있다 해도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래서 왔으니까 영어를 할 줄은 아는데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개입해서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공부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셨어요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들이랑 인터뷰하고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그냥 소개를 했어요 I'm a pastor from this area I would like to be help to your students and families What can I do? 이 지역에 있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과 또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학교를 인터뷰하고 얻은 답은 공통된 거였어요 학업적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무료로 일주일에 두 번씩 방과 후 공부클럽 이죠 한마디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성교진은 여기입니다 저희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교회 건물이 없고 저기 보이는 건물은 커뮤니티 센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방을 빌려가지고 모든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심지어 예배도 저기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교회라는 곳의 문턱이 되게 낮아졌어요 아이들한테는 뭐냐면 2층에는 도서실이 있고 아래층에는 짐도 있고 해서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런데 저쪽에서 찬양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음식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저쪽으로 가면 궁금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숙제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재밌는가 하고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하죠 여기는 무료로다 언제든지 와서 네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거기서부터 첫 번째 콘택트가 이루어지죠 성교를 일단 하려면 우리가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상대방한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말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거는 말의 언어도 있지만 행동의 언어 있잖아요 그게 80대 2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nonverbal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게 80%를 차지하고 소통을 할 때 20%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는지를 더 유심히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우리 집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할까요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 두 아이들이 잘 지내요 사이좋게 근데 가끔 가다가 남자 여자니까 말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싸움이 일어나면 제가 심하다 싶으면 타임아웃 해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Daddy You do the same with mommy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랑 이렇게 말싸움하지 않냐 그러면 그 두대마다 뜨끔해요 아이들 앞에서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되새기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는 사람들도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더 잘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제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입으로도 해요 당연히 그런데 저희는 그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제 홈홀클럽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쪽 그 지역 사람 주민들이랑 관계를 먼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홈홀클럽의 사진도 있고 그리고 또 토요클럽이라고 이거는 처음에 이제 홈홀클럽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어느정도 좀 성립이 됐다 하면은 토요클럽으로 제가 초대를 해요 우리 토요클럽이 있는데 여기 오면은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도 한다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렇게 초대를 하죠 그러고나서 또 넘겨주세요 그러고나서 거기서도 또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부모님들도 저를 믿고 아이들을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요 예배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전에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는 교회고 나는 이 교회 목사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공부할 때는 제가 간식을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매번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대부분 안 들어요 떠들고 기도하자 하면은 걔들은 떠들지만 저는 또 꿋꿋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장소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아이들도 커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주세요 라고 영어로 기도를 하죠 제 바람은 이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 GLP를 통해서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을 못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제 십자가는 이 사역에서 볼 때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떠든다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를 축복해주고 또 배가 아프다는 아이들은 물어봐요 Can I pray for you? 그럼 어떤 아이들은 Yes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Yes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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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안 해주지만 Yes 는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가만히 제 기도를 들어요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나의 언어로 그 짧은 기도가 걔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그거라고 봐요 그 아이가 내가 그 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을 느낄 때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자라서 옛날에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패스톨 피터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자리로 인도를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이들과 접촉이 있을 때 사역이 있을 때는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느님 오늘도 이 아이들을 만나는데 하느님을 모르는 가정 하지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저도 가끔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꾹꾹 눌러서 내가 이름 안 되지 하고 되새기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제일 큰 행사일 수도 있어요 서머 캠프라고 7월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월 15일부터 2주 동안 지역 아동들한테 거의 무료로 서머 캠프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스포츠 캠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캠프예요 아이들이 오후에 와서 영어하고 산수 수학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론테이드를 모아서 방을 렌트를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모집하면 거의 한 7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2주 동안 캠프를 하는데 저희 예배가 목요일날 저녁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캠프에 그 스케줄에 저희 예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초대지 강요는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도 초대를 했지 강요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목요일날 예배가 있는데 예배에 초대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오고 안 오고는 네 자유다 첫 번째 시간 공부가 끝나면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아니면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의 99%는 남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조금씩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죠 베트남 아이들은 보통 불교 집안 아이들 아니면 카톨릭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스패닉 멕시칸 아이들은 거의 카톨릭인데 상당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이 아이들을 볼 때 여름에 두 번 7월달에 있는 두 번의 목요일에 예배가 그 아이들한테 올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두 번의 기회 에요 그래서 이 서멀 캠프를 위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도 제가 부탁을 직접 드릴게요 일단 왔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7월달에 있을 서멀 캠프에 올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정말 삶이 그 캠프를 통해서 변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육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을 때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 리마인드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렇게 처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잘 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바닷물을 계속 바위에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갔었대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물을 끼얹는데 그 바위에 뭐죠 불가사리가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불어봤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나는 불가사리한테 말라 죽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근데 바닷속에는 많고 많은 게 불가사리인데 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네 맞습니다 바닷속에는 많고 많은 불가사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가사리의 지금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치 그 사람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 불가사리 하찮은 불가사리 목숨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겉모습으로 단정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측은하게 여기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He had compassionate heart compassionate heart 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측은이 여긴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때 아니면 나한테 무슨 악의를 끼칠 때 우리는 보호본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겠죠 측은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렸을 때 아니면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당신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나가보겠다 라는 말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화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포너스톤 성도 여러분 한가지 제가 마치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한테도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키가 크고 또 머리가 크고 그걸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아기로 있는 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성장을 하려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뭐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를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파도를 봤잖아요 파도는 두렵고 무섭지만 그 뒤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을 때 그 파도가 잠잠해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